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오픈캠퍼스 전공강의 한문학과 수업을 담당하게 된 한문학과의 양원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1년도에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물론 군대가 있을 때하고 외국에 있을 때는 다니지 못했습니다만 그 외의 시간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서 30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문학과를 선택하게 된 게 고등학교 때 동양고전이나 한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또 전통적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문원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한문학과에 입학하게 됐고 또 한문공부를 재밌게 했었습니다. 석사 박사를 하는 동안에도 석사 박사는 국내에서 고대에서 계속 했는데 석사 박사를 하는 동안에도 한국고전 번역원에서 한문공부도 했었고요. 또 저희 한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외국어 실력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어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어 연수도 다녀왔고 또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는 중국인민대학과 대만정치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문학과 혹은 한문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도포를 입고 주로 옛날 것을 공부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외국어도 같이 공부하게 되고 또 영미권 대학이나 중학권에 또 일본의 여러 대학과 교류도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어떤 공부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렸고요. 저는 한문학과 중에서도 한문학 전공 중에서도 한자학 그리고 경학을 공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문학의 전공 분야는 한시 또 한문 산문 또 한문 소설 문원학 한문 비평 경학 한자학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즉 한자로 이루어진 한문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공부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그 안에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또는 더 공부해서 역사학이나 철학 또 이쪽으로 또 나아가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만큼 한문학은 상당히 넓은 내용을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의 소개와 더불어서 한문학 전공에 대한 소개를 아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게 전공 강의 전공 체험 같은 그런 성격의 강의인데요. 아직은 한문학과 입학하지 않은 혹은 한문학과에서 어떤 수업을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학과 입학하시게 되면 첫 번째 듣는 전공 수업이 맹자 수업입니다. 맹자 수업인데 오늘은 현대사회와 맹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 2, 1장부터 2장, 3장, 4장, 4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맹자, 맹자, 맹자의 시대. 저기 맹자의 양쪽에 책 표시가 있죠. 저건 맹자라는 책을 의미합니다. 2장에서는 인성론, 3장에서는 정치론, 또 4장에서는 오늘의 맹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자, 맹자, 맹자의 시대입니다. 처음 이제 저도 1학년 때 지금 2학년 때이긴 합니다만 1학년 때 전공 수업을 할 때 하필 왜 맹자부터 공부할까 어감도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맹자와 자자에서 주는 어떤 어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다들 왜 하필 맹자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필 맹자, 앞에 있는 맹자는 사람의 맹자고요. 두 번째 책 표시의 맹자는 맹자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맹자 등의 동양고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동덕여대 주강훈 교수님께서 쓰신 책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가져와서 말씀드립니다. 이 동양고전에 대한 편견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뭔가 좀 고리타분하다. 뭔가 비현실적이다. 혹은 구시대적이다. 혹은 뭐 재미없다. 저런 거는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분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동양고전 코너가 따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고전 중에서도 노노명자대학 중용뿐만 아니라 주역이나 이런 책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신비롭다. 혹은 고상하다.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다. 저걸 공부하면 내가 좀 뭔가 훌륭한 사람 좀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제가 한문학과 입학할 때도 여전히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또 저의 지인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점을 칠 수 있는 것인가 등등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야말로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닥 고리타분하지도 않고요. 재미있습니다. 또 비현실적인 내용도 많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고상하거나 신비롭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맹자는 당시 현실의 문제 즉 2000년 전 전국시대의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시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000년 전의 현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이후에 역사의 각 시대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고전을 읽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동서양 고전을 막론하고 2000년 전의 이야기 혹은 1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끝났다면 그것이 고전으로서 가지는 가치는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뭔가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혹은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고전을 읽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맹자는 동양 고전에서도 특히 매우 현실지향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자라는 사람도 그렇고 맹자라는 책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하필 맹자 혹은 맹자라는 책인가에 대해서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매우 현실지향적이며 여전히 우리가 읽어도 여전히 지금에도 뭔가 읽을 만한 거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적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 한문학과 전공생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면 텍스트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재미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공 필수 수업으로 첫 번째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맹자라는 책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는 맹자는 맹자라는 사람은 맹자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이번에 제목을 현대사회와 맹자로 잡았는데 이게 현대사회에서도 오늘의 현대사회에서도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의 생애와 혹은 맹자의 시대 또 맹자라는 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기열전의 맹자순결열정인데요. 이 부분은 주위의 맹자집주 서설에 인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문학과 전공 수업을 하게 되면 저기 한문 원문을 글자부터 따져서 읽고 이해하고 또 때로는 그 글자의 자원까지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법적 요소도 확인해 보고 또 내용에 대한 번역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맹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소위 말하는 전공 체험 수업 같은 경우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자 하나하나 그리고 문법적 요소 하나하나를 다 따지다 보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용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기열전왈 맹가는 추인야니 수업자사지 문인하다 도기통에 유사재선왕하되 선왕불능용하고 적량하되 양해왕불가소원하니 즉 견이위우원이 활어사정이라 밑에 번역을 붙여놨습니다. 사기열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맹가는 추 땅 사람으로 자사의 문인에게서 공부하였다. 도를 통달한 후에 제나라에 가서 선왕을 유사하여 섬겼으나 선왕이 맹자를 등록하지 않았고 또 양나라에 갔으나 양해왕 또한 말한바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우원하고 사정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맹자는 추 땅 사람 거기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중국의 산동성 추현이라고 하는데요. 산동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사의 문인에게서 공부하겠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학력을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향은 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자사의 문인에게서 수업 공부했다. 도기통에 이제 공부를 다 끝낸 다음에 이런 의미죠. 도가 이미 통한 다음에 맹자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제선왕도 유세를 했고 또 양해왕도 유세를 했으며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많은 여러 제후들에게 왕들에게 가서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상이 펼쳐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등용하지는 않았어요. 저기 보면 쓰지 않았고요. 등용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맹제에 대한 평가는 현실과 적절치 않다. 현실과 우원하고 또 현실적 사정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 시지시하여 진용상앙하고 초이용오기하고 재용손자정기하여 천하방무어 합정연행하여 이 공벌위원위원을 이 맹가 내 술 당우 3대 지덕 하시니 시의로 소요자 불합일세 태의여 만장지도로 서시서하고 술중리지하여 작맹자 칠편 하시니라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진나라는 상앙을 등용하였고 초나라 위나라는 오기를 등용하였으며 재나라는 손자와 정기를 등용하여 천하가 합정과 연행에 힘써 공격함과 정벌함을 훌륭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맹가는 요인군 순인군과 3대의 덕을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뜻이 합치되지 못하였다. 결국에는 물러나서 제자인 만장의 문도들과 함께 시경과 석영을 정리하고 공자의 뜻을 기술하여 맹자 칠편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전국시대입니다. 춘추전국할 때 전국시대인데 진나라는 상앙이란 인물 초위는 옥이란 인물을 등용했어요. 이 사람들은 병법가이거나 혹은 법가 계열의 학자들이 있죠. 당시 천하가 합정과 연행을 하면서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겁니다. 공격하는 것, 정벌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거죠. 즉 요즘으로 치면 좋은 무기를 만들고 좋은 무기를 사들이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부국강병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고자 하는 게 당시 전국시대 시대였는데 이때 당시의 나라들은 여러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맹가는 가서 좋은 무기를 사라.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국하게 할까라는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당후 3대 지도 즉 인과 의의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국은 가는 곳마다 합치되지 못해서 물러나서 책을 저소를 한 것. 이게 바로 맹자 생활 전체입니다. 이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맹자는 성이 맹이고요. 이름이 가입니다. 주 땅 사람이고 자사의 문인에게서 공부했습니다. 인과 의의를 강조한 사상가이고요. 그 다음에 맹자는 책입니다. 맹자가 그의 제자와 함께 저소를 했습니다. 아까 삼하천의 사계에 보면 만장의 무리와 함께 맹자라는 책을 썼다 그랬죠. 맹자 본인과 그의 제자가 함께 저소를 한 책이고 여기에는 맹자의 언행 및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맹자 집주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송나라의 주희 우리가 주자라고 그러죠. 주희가 저소를 한 책인데요. 주희가 맹자의 원문에 대해서 주석을 단 겁니다. 주석을 달았는데 주석을 달 때 본인의 주석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주석을 모아놓고 또 자신의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맹자 집주입니다. 저기 보시면 맹자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왕자도 맹자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원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맹자 원문입니다. 그 밑에 한 칸 내려 쓴 부분이 바로 주자의 주석이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자들은 세주 혹은 소주라고도 하는데 당시 명나라 때 영락대전본을 기본으로 한 판본이기 때문에 명나라 때까지 그 이후에 주석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 집주라는 책은 맹자라는 책은 맹자 원문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맹자 집주는 송대 주의가 지은 주석본 저기 보는 저 주석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자 시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시대 지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전국 칠흥들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그리고 군대를 키워서 여러 나라를 복속하고 좀 더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자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부국강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각지의 능력 있는 지식인을 등용해서 자기의 어떤 참모 혹은 장관으로 등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전국시대를 말하는 표현이 바로 부국강병 합종연행 약육강식 이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맹자는 당시에 추구하던 그런 가치와 달리 인의 도덕 특히 인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현실사정과 거리가 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당시에 그 수많은 등용됐던 수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군사 전략가들 그리고 법과 계열의 학자들 사실은 저술조차도 제대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맹자만이 저술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후에 2000년 동안 어떤 동양사회에 또 인류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당시에는 부국강병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지만 그러나 맹자는 그것보다 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더 유의미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맹자라는 인물 그리고 맹자라는 책 맹자의 시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어서 맹자의 인성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맹자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불인지심 측인지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윤리시간이라든가 사회시간에서도 많이 언급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부터는 원문은 보지 않고 번역문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 모두 불인지심을 가지고 있다.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말입니다. 즉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로 다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한 살쯤 된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차 기어가서 우물로 들어가는 것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뭔가 높은 데가 아니라 지금의 맨홀 같은 평평한 땅에 푹 꺼져 있는 것 그쪽으로 이 아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도 죽겠죠. 그런 것을 보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고 원문에는 써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구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아이를 구할 때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의도가 있어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본능적으로 구해준다는 것이죠. 맹자 원문에 따르면 부모와 친분을 맺고자 해서도 아니고요. 또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명예를 구하고자 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이 아이를 안 구했을 때 쟨 잔인한 사람이야 라고 비판받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구해준다고 해서 이 아이의 부모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도 아니고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욕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다는 거죠?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맹자의 유자 입정의 고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어서 본다면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죠. 앞에 그 이야기에서 보셨다시피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당연히 구해준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측은지심이고 그 측은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면은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맹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호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고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고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고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구해주려는 마음 어떤 목적이나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측은지심이고 불은지심이며 또 인간 본성의 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맹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애가 차도로 뛰어든다. 내가 손만 내밀었으면 얘를 막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떤 판단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도 본능적으로 얘를 구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맹자의 측은지심이고 불인지심이고 또 인간 본성의 선함을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양상 제7장의 곡속지우라는 부분인데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당상에 앉아 있는데 소를 끌고 당 아래로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보고 물었습니다. 그 소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더니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장차 흔종이라는 의식에 쓰려고 합니다. 흔종이라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소를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종에 바르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 소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왕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풀어줘라. 나는 그 소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로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참아 볼 수 없다. 그 한문 원문에 불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인지심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이제 소를 끄는 견우가 당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흔종이라는 이런 국가적 의식을 폐지할까요?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소 대신 양으로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맹자는 그 마음이라면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왕이 눈앞에 소가 죽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쟤 소 너무 불쌍해서 안 되니까 쟤 놔두고 쟤 풀어주고 그렇게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양으로 바꿔서 써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소는 불쌍하고 양은 안 불쌍한가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 뒷부분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죽으러 가는 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짐승은 알지 않습니까? 벌벌 떨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불인지심이고 측인지심이고 또 이것이 있다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비유였는데요. 지금은 곡속지우 벌벌 떠는 소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가 죽는 모습을 본 적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횟집에서 몇 번 봤어요. 봤는데 포유류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감정이 덜하긴 한데 그래도 물고기 잡는 거 보고 그렇게 유쾌하게 먹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 보면 사자가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사슴이나 물소나 뭐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을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와 상쾌하다. 기쁘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짠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불인지심이고 측인지심이고 그것이 있다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맹자 인성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과연 맹자의 말처럼 사랑의 본성이 선한가 그리고 불인지심 측인지심이 가지고 있는가 죽으러 가는 소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고기는 생고기가 최고야 바로 잡아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아기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서도 현대에서는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또 나서지지 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의 이 말은 즉 맹자가 언급했던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것 혹은 그의 반대라는 악함 사실은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다만 논리적인 언변만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니까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돼 라는 성악설보다는 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인데 그것이 외물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악해지지 않도록 교육을 잘해야 된다. 라는 성선설이 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더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맹자가 말했던 이런 불인지심, 측인지심 그리고 성선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외에도 여러가지 불인지심, 측인지심, 또 성선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맹자의 정치론입니다. 맹자는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민본주의와 역성혁명입니다. 민본주의라는 것은 민이 본이 된다는 것이죠. 민이 본이 된다는 거고 역성혁명은 성을 바꿀 수 있다. 즉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번역만 보겠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국가적 제사를 지내는 단인데 국가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직, 국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군주가 가장 가볍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는 천자가 될 수 있고 천자의 마음을 얻는 자는 제호가 될 수 있고 제호의 마음을 얻는 자는 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원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자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다 해도 결국은 장관 정도가 되겠죠. 장관의 마음을 얻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고급 관리들 차관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 논리에 따르면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백성과 사직, 군주 중에서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바로 민본주의이고 이 진심하 제14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군주가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면 즉 군주가 임금이 사직,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를 바꾸어 둔다. 원문은 변치거든요. 바꾸어 둔다. 인데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끌어내리라는 거죠. 군주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를 갈아치워라. 라는 게 바로 맹제 역성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맹제라는 책은 군주들이 볼 때 대단히 기분 나쁜 책이죠.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임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백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바꾸어 둬라. 라고 갈아치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로 맹제라는 책은 사실은 군주들에게 크게 호응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맹제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긴 합니다만 송나라 때 주의에 의해서 사서오경의 사서체제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도 명나라의 주원장 같은 사람은 책 자체의 저런 내용을 다 빼라고 할 정도까지였습니다. 즉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2000년의 전국시대에 군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군주를 바꾸어 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맹자가 말한 역성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맹자가 재선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신하 중에 그 처와 아이를 친구하게 부탁하고 초나라 저 멀리 다녀온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처와 아이를 자기 친한 친구에게 맡겨놓고 어디 알래스카 같은 데 가서 1년 동안 출장 다녀왔습니다. 돌아와 봤더니 그 처와 아이를 굶게 하고 얼게 하였다면 죽게 하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출장 갔는데 한 1년이 나왔더니 나의 처자식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 내가 돈도 많이 부쳤는데 이 친구가 다 어떻게 해먹고 나의 가족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대답합니다. 그 친구를 버릴 것이다. 그 친구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맹자가 다음 이야기를 하죠. 고급관리가 하급관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예를 들면은 군대로 치면은 대위가 있고 병사가 있다고 쳐봐요. 유관급의 유관들이 병사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렇다면 그 고급관리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랬더니 맹자가 다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맹자랑 왕이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맹자가 묻고 왕이 답하고 묻고 답하는데 맹자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고좌우의 언타라 즉 좌우를 돌아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앞에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친구가 친구 역할을 못하면 친구를 버리라 그랬죠. 고급관리가 하급관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고급관리를 바꾸라 그랬죠.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책임자의 왕을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주고받는 논리에 따르면 그런데 왕이 차마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갑자기 주제를 다른 주제로 바꿨던 것이죠. 오늘 프로야 누가 이겼지? 날씨는 어떻지? 하면서 딴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즉 이 내용도 대단히 온건한 내용이고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왕이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왕을 쫓아낼 수 있음을 언급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도 시간 관계상 통과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맹자의 민본주의 역성혁명이었고요. 또 왕도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도정치는 좀 내용이 길어서 요지만 말씀드리면 백성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맹자라는 책이 대단히 현실지향적이라고 했잖아요. 왕도정치라고 해서 뭐 대단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인용낸 부분 제가 부분 부분 읽어볼게요. 농사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면 곡식을 이루다 먹을 수 없으며 즉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제때 농사 짓게 하라는 거예요. 농번기에 군대 동원하지 말고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은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으면 고기와 자라를 이루다 먹을 수 없으며 이루다 먹을 수 없다는 표현은 이루다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촘촘한 그물을 그물을 너무 촘촘하게 두어서 넣지 말고 그 고기와 자라가 다 좀 클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놔둔 다음에 수확하라는 겁니다. 도끼와 자기를 때에 맞게 살림에게 들어가게 한다면 즉 적절한 시기점에 맞춰서 나무도 베야지 나무도가 클 틈을 주지 않고 나무를 베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한다면 지금 언급한 게 어떤 내용들이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맞춰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어업이나 살림업 하는 분들에게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왕도정치의 시작이고 끝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맨 끝에 보시면은 70된 자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고서도 왕로로 타지 못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요컨대 젊은 사람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 마저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왕도정치입니다. 맹자가 말해도 왕도정치는 뭘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농사 짓게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노인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왕도정치이고 이게 왕도정치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도정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컨대 맹자의 정치로는 민본주의, 역성혁명 그리고 왕도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덕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그 복종당하는 사람이 기뻐하며 그 군주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왕도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으로서 남을 복종시키게 되면 복종당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하다가 불법주차하면 딱지 날라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거기 다시는 되지는 않겠죠. 이게 바로 뭔가 뭔가 제도나 힘을 통해서 복종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를 대면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기 불편해요. 차를 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차를 대지 않는 것이 바로 왕도정치 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강제하지 않았을 때 거기다 또 주차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더 국민들 백성들 입장에서 더 편하게 기뻐하면서 따를 수 있는가 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강의 주제가 현대사회 맹자였잖아요.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즉 민본주의나 왕도정치 그 다음에 역성혁명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인성론이었죠. 불인지심, 측인지심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도 애가 어린아이가 빠지려고 하면 구할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정치에서는 민본주의, 지금 민본주의에서 더 나아간 민주주의까지 나아가긴 했습니다만 민본주의나 왕도정치, 또 역성혁명 이런 것들도 여전히 현대사회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맹자라는 챕터를 든 것은 더 현실적인 내용들이 뭐 없을까 해서 잠깐 몇 개 좀 뽑아왔습니다. 자, 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된 생업이 없으면, 항산은 이제 안정된 생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된 생업이 없으면서도 항산스러운 착한 마음, 항심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합니다. 즉, 항산이라는 것은 좀 밑에 보시면 안정된 생업 있죠. 즉, 직장인들에게는 고정월급인 거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에게는 내가 수학을 해서 흉년이 들어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내가 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항산인 겁니다. 항산. 여러 여기 아마 듣는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부모님이 항산을 가지고 있으면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월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쓰고 우리 애가 대학에 가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게 바로 항산인데요. 항산이 없는데 착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수양을 많이 한 선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백성의 경우는 어떠냐. 항산이 없으면, 안정된 성업이 없으면 착한 마음이 당연히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임금은 당연히 항산을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백성이 만일 항산스러운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이 없어진다면 방벽함과 사채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탈하거나 그 다음에 나쁜 일을 많이 한 다음에 그들을 형벌한다면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즉 백성들이 뭔가 일탈적인 행위를 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뺏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산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즉 임금은 항산을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안정된 생업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제가 밑에 써놨는데 당장 배고프고 추업도 잘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사랑을 베풀고 무슨 정의로움을 내세우겠냐는 것이죠. 맹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군주의 책임이고 그것이 안 돼서 백성들이 나쁜 행위를 하고 일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뺏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도 역시 군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항산 이 항자는 항상되다. 항상 꾸준한 거 일정한 거 이런 뜻이거든요. 항심은 역시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즉 항산은 우리말로 한정된 생업 고정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심은 항상스러운 착한 마음인데 맹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군주는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대단히 중요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항산이 있는데 없는데 항심을 가진 사람은 오직 유사위능이라 그래서 수양된 선비만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백성은 생업이 없으면 항산이 없으면 착한 마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그쪽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게 바로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심만 가지고는 훌륭한 정산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실현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밑에 원문을 번역물 보겠습니다. 이루라는 사람은 아주 눈이 밝아요. 그리고 솜씨가 좋은 공수자도 내가 아무리 눈이 밝고 솜씨가 좋다 하더라도 컴파스와 자를 쓰지 않으면 네모와 원을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그리기 쉽지 않죠. 컴파스와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귀가 밝은 사광이라는 사람도 육류를 쓰지 않으면 오음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어떤 음악의 규칙 같은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하면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순 같은 훌륭한 사람의 도가 있어서 도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 즉 인을 베푸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정 그걸 베푸는 정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주가 인한 마음과 인하다는 평만이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여 후세의 법도가 될 수 없는 것은 선앙의 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임금이 저 사람 인한 마음이 있어 저 사람 인한 평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해요. 우리의 정치 지도자는 훌륭해 우리 정치 지도자는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국민들이 여전히 어렵게 살아 이건 뭐냐면 선앙의 도를 행하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심만 가지고는 착한 마음만 가지고는 훌륭한 정치를 행할 수 없고요. 또 그렇다고 제도만 가지고도 그것이 스스로 행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요컨대에 선심을 가지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제도도 잘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컴파스와 자를 사용해야만 1mm의 오차도 없이 원을 그리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인정인이 있고 선심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밑에 써놨습니다만 선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과 인의를 갖춘 도덕적 자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훌륭한 정치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다른 데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총장님은 학생을 아주 사랑하고 학생을 좋아해요. 라고 마음은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학생들에게 복지를 해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라는 게 바로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짧게 두 가지만 봤습니다만 앞에서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그리고 선심만 가지고는 훌륭한 정산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오늘의 바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저는 유효한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맹자의 전편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첫 부분에서 하필 맹자라는 책인가 왜 하필 우리는 맹자라는 책을 한문학과 전공수업에서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맹자라는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일반인들이 볼 때도 맹자라는 책에 관심이 있을 분이 계실 텐데 하필 맹자라는 책을 읽어봐야 되는가 그렇다면 과연 맹자의 세상은 현대사회에서도 가치를 가지는가 앞에서 언급했던 편견 있죠 고리타분하다 옛날 거다 이런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대사회도 가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맹자의 인성론 앞에서 언급했던 불인지심 측인지심 성선설 그리고 맹자의 정치론 민본주의 역성혁명 왕도정치 이런 것들은 여전히 현대사회에서도 유효한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현대의 가치와 맞지 않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보수적이고 현대의 가치에 맞지 않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의 주요 사상은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현대사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각박한 지금의 사회이지만 우리는 불인지심과 측인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고요. 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확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뭡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죠. 그 어려운 언어로 표현할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정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또 국민이 주인이 된 사회 즉 민주주의 또 그것을 위해서 적절치 않은 지도자는 바꿀 수 있다. 이런 혁명은 또 정당하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즉 이런 내용들은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메시지 일정한 역할을 하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픈캠퍼스 전공강의에서 한문학과에서 다루는 맹자라는 수업에 대해서 내용적 측면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본격적으로 전공수업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문 원문을 놓고 그 다음에 글자가 어떤 뜻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글자 자원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문법적 요소도 따져보고 번역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맹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 한문학과 전공수업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주로 내용 위주로 맹자라는 책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그런 걸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문학과 오셔가지고 한문 원문으로 맹자를 읽는다면 아마도 전세계에서 0.0000001%에 해당되는 체험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전을 2000년 전의 고전을 그 원문 그대로 읽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 고전을 히라버 원전으로 읽는 거 또는 어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많은 책에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텍스트를 읽는다는 거 대단히 재밌지 않을까요? 저는 재밌는데 그런 체험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문을 공부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뭐 우리 국어 어휘력 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 이런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한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맹자를 원문을 읽는 사람이 전세계 0.0000001% 인 것처럼 한국에서도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어 한문을 번역하는 사람도 매우 적고요. 즉 매우 희귀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어떤 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문화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문 원전으로 된 자료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탈초를 하고 해독할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는 더욱더 높죠.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추구하는 가치와 조금은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공부하거나 또 훈련하는 그런 내용과 좀 다른 색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여전히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또 오늘 보셨다시피 그 내용 자체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한문학은 공부해볼 만한 전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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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